네, 군이 위천 너무 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포인트가 어디냐고요? 막 곳곳에서 고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포인트 할 것 없이 여건이 매우 좋아요. 군이 위천, 군이 음내권, 내량리, 외량리, 삼명리, 봉소리, 봉황리까지 소보면에 있는 국정천 소식도 들어오고 있으며 저기 대령교와 복성교와 사리교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꽝이다, 줄줄이 꽝이다 라고도 하기도 하고 가까운 곳은 조항이 또 좋습니다. 저희 우량통신원님, 의성에 있는 세보라인, 쌍계천 라인에 안실교와 봉황교를 활동을 하며 있으며 청호가 하던 뒤에도 활동한다고 통신원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쌍계천, 남대천을 비롯해서 군이 위천에 통신원들이 100여 명이 쫙 갈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며 내일 아침이면 조항이 소두룩 들어오면서 중간중간 또 붕어가 움직이면 톡으로 연락을 주시는 우리 통신원님들에게 힘내세요 합니다. 오늘은 6월 12일 어저께 저녁에 3시간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서 여건이 너무 좋아요. 아마 군이 위의 비가 왔다는 소식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모를 건 좋을까 예상을 못하는데 비가 와서 물이 부른 걸 알면 너무 좋은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낚시로 오면